6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은 하늘 표정 흐리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대구가 31도, 경상과 경주가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이 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경북 내륙 지역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안개가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주말 날씨 보시면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일요일은 구름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대기가 불안정해 영주와 봉화 등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장마기가 동안은 작은 우산을 외출하실 때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충청도, 그리고 강원 영서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김천과 성주가 20도로 시작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봉화가 26도에 머물겠고, 대구가 3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부지역은 3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 초반과 주 후반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